제가 오늘 이니어를 안 꼈는데도 현장 가면 하나도 없네요 칭어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어쿠스틱을 언제 치는 거야? 무슨 곡 할 때? 1, 2, 4, 5번입니다 1, 2, 4, 5번 10편 빼고요 다하네 저 일렉기타 안 들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나의 등 뒤에서 같은 거는 일렉이 낫지 않을까?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들렸나? 레퍼런스를 그걸 보내줘가지고 아니면 훈련장님 1, 2, 3 다 일렉으로 해도 돼요 알겠어요 맨날 가져오라고 해놓고 4, 5 어쿠스틱을 서예은한테 맡기고 당겨 저희 집에다가 내 맘을 꽂히시고 운숭 상처 만지시네 너를 아시고 너를 외치네 당겨서 넘어가 볼게요 advanceedi 하늘 해석 1080에서 나를 느끼고 계시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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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